청수연 여러분의 꿈과 길을 마음껏 발산할 수 있는 꿈의 무대 대한민국 청수연 트로트 가요제 광주 호남 페리 2015 담양세계 대나무 박람회를 찾아갑니다 2015년 9월 19일 토요일 오후 6시 30분 전라남도 담양군 추선 경기장에서 펼치시는 이번 녹화는 MC 박남춘 다명제 진행으로 유진아 박친도, 강민주 동후, 진국이 민지, 이명주 송남 전철 최영철, 유미 배수연, 진주걸스 리틀싸이 바바 등 인기가수들의 축하 공연이 펼쳐집니다 여러분의 많은 참여 바랍니다 이 프로그램은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 6회 사단법인 한국연예예술인협회 광주 전남지 전라남도 2015 담양세계 대나무 박람회 조직위원회와 함께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